모르겠습니다 버려 여직 버틴 게 된 버틴벽 정신병에 번진 정신념 더는 정신 못 차리는 건 실력 우울증은 무슨 그거 그냥 비타민 D 부족 맞는 말의 길 집 밖으로 집 짓고서 마음 말고 말 맞는 사람 찾아 차라리 꾸며 여러모로 수고만 많던 시간 나네 be too young 돈이 결과는 아닌데 성관이 무태산하는 척품 잡는 이쪽 팔지 않는 선에서 보따리 채 쓸어 담아 복사기처럼 복사기처럼 지겄내 쓰레기 꺼지 지불하기 위해 지불내 쓰레기 꺼지 모르겠으면 들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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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사기처럼 지겄내 천냥 천냥 빚은 천냥 비로 갚아줄게 말뿐일 땐 딱 말만 받아 지불하기 위해 지불해 사람 말고 공짜를 의심해 성과학이 어딨어 너가 버려진 이유를 미워해 미워해 젊을 때 고생을 사서까지 하고 싶으신 위치는 어디 어느새 지도를 몇 바퀴 돌리고 씻기다 씻은 머리 눈만 끈뻑일 바에 두뇌 눈 모는 법이 차선이 모여 만든 최선책이라는 그 형님 가능하나 너의 양말에 구멍 대신 양심에 빵꾸 맞는 말과 너랑 맞는 말에 구분은 하자구 정당하게 팔면 적당하게 좀 많이 챙길 줄 알았던 건 사실 배웠던 건 내 잘못 알아들은 걸로 쳐주고 다시 채워 너 하면 된다 와 먹고 살 정도 정도 앞에 잘만 붙는다면 편히 누워 잘 정도 살 정도 달라져 고민의 수준은 낮춰보던 이들의 기준을 억지로 가져 싸져 손이 짐어 고민은 쌓이고 쌓여 문제가 되고 마치 아직 밤인 것처럼 생활의 붕괴가 매년 주체가 주제가 되면 쓸 건 더럽고 추악한 내 건 천냥 천냥 빚은 천냥 비로 갚아 줄게 말뿐일 땐 딱 말만 받아 지불하기 위해 지불해 사람 말고 공짜를 의심해 선과 악이 어딨어 너가 버려진 이유를 미워해 미워해 천냥 천냥 빚은 천냥 비로 갚아 줄게 말뿐일 땐 딱 말만 받아 지불하기 위해 지불해 사람 말고 공짜를 의심해 선과 악이 어딨어 너가 버려진 이유를 미워해 미워해 지불하기 위해ctions 아멘